기가 지니 해피오더로 더욱 행복한 연말 파티를 준비해보세요 기가 지니 네? 데스킨라비스 주문해줘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1번 주문해줘 주문 페이지를 핸드폰 알림으로 보내드렸어요 주문 페이지에서 상품을 고르고 원하는 시간만 선택하면 주문 완료! 매장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기가 지니로 주문하고 바로 픽업할 수 있어요 기가 지니 해피오더로 주문하고 배달까지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기가 지니 해피오더로 더욱 해피한 연말 보내세요